2022년 산업재해 예방 훈포장 유공자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 신상병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조선사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살려 6대 위험재해에 대한 24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 개선에 연계하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산업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창케미칼 주 이성일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수공기간이 56년으로 긴 시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중장기 전략과 세부실행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웅제약 황종호 파트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과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ACEL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부서 안전보건준수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에 일조하고 진급시험에 안전보건과목시험을 신설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안전보건가이드북을 제작, 창의적인 산재예방제도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P3 그린동 폐수처리시설의 유성식 소장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듈 공법을 적용하여 밀폐작업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등 스마트한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해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GS건설 주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박종민 전임이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수시 점검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쉬운 장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장비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각자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사고를 관리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 부강건설 새만금 전주관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선재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현장 안전장비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각종 공모전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며 건설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주 양산공장 전강표 공장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RM데이를 매주 1회 진행, 구성원이 자유롭게 산업재해 예방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현장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패로다임 UCC 콘테스트와 웹툰 콘테스트를 개최해 수상작을 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하고 안전슬로건 공모전 개최, 근로자 참여를 유도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한경대학교 김용곤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사회안전시스템의 전문가로서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구조물의 재해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의 총괄 책임을 맡았으며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문과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vors형노동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개최하기 förvert simularies, 네, vors형노동부 안전관 varied 등 public scientäng層. 다음, Democratic 카테, пры Rep.